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제109년차 정기총회를 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임원선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기성총회, 제109년차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임원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단독 입후보한 총회장 선거를 제외하고, 목사 부총회장 후보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각각 3명씩 입후보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와 세빛교회 신상범 목사, 남전주교회 오성택 목사가 정책 대결을 펼치며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예동교회 성혜표 장로와 청계열린교회 김춘규 장로, 순천교회 신호구 장로가 출마해 저마다 교단 안살림을 맡을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전자투표가 처음 실시돼 투개표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헌의안 가운데는 장로 자격을 이혼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는 헌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목사 한 수를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존 전담 전도사 4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이번 제109년차 총회부터 사전에 총회 보고서를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총회 당일 효율적인 회모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09년차 총회는 26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회무에 돌입하며 27일 오전에 임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